최근 트로트 대전으로 불린 MBN 현역가왕과 TV조선 미스트로3의 최종 승자는 10대였는데요. 고등학교 1학년인 17세 전유진과 올해 16세 중학생인 정서주였죠. 날고 긴다는 쟁쟁한 현역가수도 제치고 영예의 왕관을 썼습니다. 지난해부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들은 10대 카드라는 외연 확장에 공격적으로 나섰습니다. 10대 트로트 가수들은 오디션 구색 맞추기가 아니라 주류로 무대에 올랐고 수십 년 베테랑 가수들과는 다른 신선함과 에너지를 보여줬는데요. 그리고 대중은 뉴페이스에 열광했습니다. 트로트 하면 인생의 회로의 락을 다 경험해본 이가 불러야 그 맛을 전할 수 있는 대표적인 노래로 손꼽혔죠. 손잡을 데 없는 가창력을 갖고 있다고 함부로 힘내낼 수 있는 장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른 트로트는 심금을 울리고 가슴을 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현상을 어떻게 볼까요? 한 가요 전문 기자는 어른들의 장르라고 여겨졌던 트로트이 세대 불문 대표 장르로 자리잡고 있다는 증거라고 했는데요. 어린 세대의 관심이 현 대중가요 주류인 아이돌 음악에만 쏠리는 해안인 다양한 음악적 균형 성장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또 현실적으로 아이돌로서 성공하는 건 큰 도전이며 쉽지 않다. 그러나 트로트 가수로서 어느 정도의 네임밸류만 쌓는다면 전국 수많은 행사를 통해 기본적인 수익 생활은 이어갈 수 있다. 물론 숱한 트로트 가수 중 몇 안 되는 일부에 해당하는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10대가 부르는 트로트는 더욱 매력적이고 인기 요소이기 때문에 도전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부연했습니다. 한 중견 가요 기자는 트로트 세계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했는데요. 10대 트로트 스타들은 아이돌 스타 부럽지 않은 팬덤을 기반으로 글로벌 K-트롯의 본격 장을 여는 선두주자가 될 것이라며 트로트가 빌보드 차트를 장악할 날이 올지도 모른다고 내다봤습니다. 중소 규모 연예기획사 대표도 정동원이 부르는 노래가 중견 트로트 가수가 부르는 노래보다 더 와 닿느냐고 하면 아니다. 나이는 중요한 게 아니다. 맑은 감성과 순수함까지 갖고 있어 더 매력적이라고 했습니다. 반면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한 가요 제작사 관계자는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라고 본다. 아직 목소리도 감성도 설익은 상태에서 소비된다는 우려가 있다. 어른들과 경쟁을 하면서 받게 될 상처 또한 감내하기 어려운 나이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로트 10대 열풍은 글로벌 시장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는 것은 사실인데요. 앞서 임영웅 송가인이 미국 공연을 성황리에 마쳤고 홍진영은 영어 가사로만 된 팝송에 트로트 색을 입혀 미국 빌보드 차트에 이름을 올렸죠. 영탁은 동남아 순회 공연을 돌기도 했습니다. 트로트 가수들이 아이돌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해외로 영역을 확장하면서 K-트로트의 스펙트럼도 한층 넓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0대 트로트 가수들 중에서도 최근 미스트로3가 성황리에 막을 내리며 정말 큰 화제를 모은 인물이 있죠. 바로 빈예서인데요. 미스트로3 참가자 트렌드 지수 순위에서도 빈예서의 독주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트렌드 지수에서 1위를 계속 기록하며 성별 선호도 분석에서도 연령별 선호도에서도 모두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빈예서인데요. 빈예서는 미스트로3에서 많은 화제를 모으며 큰 사랑을 받고 있지만 TV조선의 방송 프로그램에는 출연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바 있죠. 진선미를 포함한 톱7 멤버와 화제의 출연자들은 전국투어 콘서트에 참가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열리는 서울 콘서트는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서울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되며 이후 약 3개월간 전국의 팬들을 만납니다. 3대 진인 정서주를 비롯해 배아현, 우유진, 미스김, 나영, 김소연, 정술 순으로 톱7이 결정됐어요. 이 가운데 빈예서 측 관계자는 전국투어 콘서트에 불참을 알렸는데요. 예서 측은 전국투어에는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정했다. 톱10에게 참여 기회가 제공되나 매회 한두 곡의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수시간을 대기하고 기다려야 한다. 아동 가수에게는 너무 가혹한 일정이라고 했어요. 이어 보호자가 방송에 동행하지 않는 한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정당한 기회에 제공과 균등한 조건이 보장된다 판단할 수 없으며 이미 방송에서 다루어진 여러 논란이 다시 부상할 수 있는 가능성과 편견을 고려하여 빈예서양을 보호하기 위한 차원이다라고 불참 이유를 설명했어요. 그러면서 이미 상위권 순위가 정해진 상태에서 불량이 공정하지 않을 것이며 들러리성 출연과 대국민 인기를 고려한 매회용 출연이라는 의견 등 합리적인 추측이 가능함으로 팬들과 자문 변호사 등의 의견을 종합하여 불참하기로 판단했다며 양해를 구했어요. 어떤 마음으로 불참 소식을 전했는지 잘 느껴지는 입장문인데요. 대신 빈예서는 방송으로 시청자들을 만날 것을 예고했어요. 오는 14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트로트 갈라쇼, 22일 방송되는 아침마당, 오는 4월 5일 방송되는 TV조선 미스털로토 출연 소식을 전했어요. 또 오는 23일 팬미팅을 통해 팬들과 만나겠다며 소속사도 없이 고군분투한 어린 아동 가수에 대한 다양한 팬들의 도움과 후원으로 더욱 성장하게 된 계기가 됐다며 전국 투어를 불참하고 다른 활동으로 찾아뵐 것을 예고했죠. 그러나 3월 12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TV조선의 방송 출연이 모두 취소되었다는 소식을 전해왔는데요. 공식 팬카페를 통해 빈예서 측은 여러가지 사정으로 인하여 출연 예정이었던 갈라쇼 및 미스터로토 출연 계획이 부득이하게 취소되었음을 알려드린다. 3월 22일 KBS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과 3월 23일 팬미팅은 이상 없이 정상 진행될 예정이 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앞으로 많은 활동으로 좋은 무대와 노래로 인사드리겠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팬들이 기다리고 기다렸던 아침마당의 밝은 모습으로 등장했는데요. 무반주로 노래를 부르며 자신을 알린 빈예서는 경남 진주 가람초등학교 6학년 4반 13살 빈예서입니다. 라고 밝게 인사했습니다. 이어 2022년 전국노래자랑 남해군 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 연말 결선에서는 대상까지 받은 덕분에 이번에 종영된 오디션 프로그램에서도 많은 사랑과 관심을 받은 덕분에 이 자리를 빌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라고 똑부러지게 인사 말을 했어요. 너무도 밝고 사랑스러운 모습이었는데요. 빈예서의 옆자리에 함께 앉은 이하리는 예서와 경연 프로그램에서 팀으로 활동하고 전국노래자랑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예서처럼 KBS와 같이 성장하고 컸다. 감사드린다라고 말했습니다. 이하리는 미스트로3 경연 중 빈예서와의 일화도 잠깐 소개했는데요. 빈예서가 배고프다고 하면 편의점에 가서 먹을 것을 사주고 화장실에 가고 싶다고 하면 함께 가주는 등 돈독하게 인연을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야말로 엄마 같은 언니인데요. 또 빈예서는 9살부터 할머니와 같이 살았다. 할머니께서 집안일 하면서 트롯을 즐겨 불렀다. 저도 같이 불렀는데 잘 부른다고 하더라. 그때부터 노래를 배웠다. KBS 노래가 좋아해 나가서 안마의자를 타서 할머니께 선물로 드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빈예서와 이하리는 함께 사랑님을 부르며 멋진 무대를 보여주기도 했는데요. 어쩐지 경연 이후 실력이 또 성장한 것 같은 빈예서의 실력이었습니다. 이후 배호의 누가 울어까지 어른들 사이에서 떨지도 않고 감정을 실어 굉장한 노래를 들려주었는데요. 이어지는 이하린의 무대에서는 함께 춤까지 추며 무대를 후끈 달아오르게 하는데도 큰 몫을 해냈습니다. 두뇌장수 퀴즈도 이하린과 함께 맞추며 센스까지 보여주었는데요. 나만의 필살기에서 빈예서는 토끼 이빨이 필살기라고 소개했는데요. 빈예서는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앞니가 크다. 턱 튀어나와 있어서 토끼 닮았다고 해서 팬분들이 귀여워하시고 웃을 때도 앞니만 바라보신다. 사진도 앞니만 캡처해주고 하셔서 좀 더 잘 웃으려고 양치질도 앞니를 더 열심히 닦는다 라고 귀엽게 소개했습니다. 쌍쌍파티 최종 순위는 159점으로 빈예서 이하린 팀이 1위를 차지하게 됐는데요. 상품으로 백화점 상품권을 받은 빈예서는 얼떨떨한 듯 놀란 표정을 하고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경연 프로그램이 아닌 곳에서 오랫동안 볼 수 있으니 팬으로서 너무나 좋았는데요. 방송까지 제대로 섭렵한 빈예서가 팬미팅에서는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많은 기대가 되는데요. 앞으로 다른 방송에서도 자주자주 만날 수 있길 바라며 성장하는 모습 계속해서 보여주길 바라겠습니다.